나홈이의 남편 엘리멜에게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았으더라 모합여인 루시 나홈이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홈이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에게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헤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두 분 통역을 하는데 제가 수요기도 하고 또 어제 세네갈에서 돌아왔는데 원고를 드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독일 건국일에 가장 탁월한 통역가인 이세일 집사님이 통역을 하고 있는데 역시 원고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나 얼굴빛을 보니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래서 오늘 제가 RPM이 좀 떨어질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내용을 줄이고 말투를 느리게 해서 약간 RPM을 줄여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룻기는 한 불행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예비됨으로 변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아름다운 변화 또 아름다운 축복의 이야기의 하나의 원형 어떤 하나의 아키타입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앞장에 1장에서 우리는 룻기의 대략 그 스토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미 다 묵상했고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떡의 집이라는 하나님은 너희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은 이름이 떡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의 집이 흉년이 들고 사람이 살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아브로 이민을 가고 떡을 찾아서 이사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멜렉은 거기서 병들어 죽고 두 아들이 또 병들어 죽고 남자가 두 대가 그리고 기둥이 될 모든 사람이 다 죽고 거기에서 이제 나오미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만 모아브에서 올 때도 갈 때도 없는 신세가 되었고 그리고 모아브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거죠 나오미는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린 것을 깨닫고 복이 없는 여인이라 스스로 그렇게 탄식하면서 그러나 베들레헴 떡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작정합니다 아마 비참한 귀향이 될 거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둘을 데리고 가는 것은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것은 베들레헴에 가서도 그녀들이 역시 또 자칫 천대를 받거나 그리고 불행한 운명을 계속해서 살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두고 가는 것도 마음에 놓이지 않지만 무책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두 며느리에게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돌아갔고 그러나 둘째인 루스는 거기에서 하나의 작은 선택을 하는 거죠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무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들려준 하나님 이야기 그리고 그 어머니가 순간적으로 저버렸던 진정한 떡의 집 하나님의 말씀의 집으로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죠 성경은 그 결정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정과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그 모합 여인은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 루스의 선택을 위대한 선택이라고 2008년도에 제가 시리즈에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선택이라니요? 가당치 않죠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눈앞에 주어진 그냥 유일한 기회일 뿐입니다 사실은요 이 루스는 사실 돌아갈 곳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모합 원래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도 그녀를 마주해주는 사람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위대한 선택이 아니라 초라한 선택 위대한 선택이 아니라 비참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선택을 위대한 선택으로 만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작은 선택으로부터 모든 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간증하신 형제님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잠시 못 나오다가 나왔는데 선택의 여지가 사실 별로 없이 나오셨을 텐데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죠 그랬더니 파더와이즈가 기다리고 있죠 파더와이즈 다음에는 숙제들이 기다리고 있죠 파더링 스킬이라든지 식사하는 거, 축복하는 거, 기도해주는 거 또 데이트도 하는 거 여러 가지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거를 하고 나니까 또 기다리고 있죠 간증도 기다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의 작은 선택이 마치 이 땜에 땜에 물꼬를 트인 것처럼 갑자기 모든 것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쏟아져오는 베들렘을 향해 발걸음을 돌린 이 루세 앞길에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방향 하나의 텔로스,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물줄기처럼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순방향이라고 말합니다 순방향, 그것은 준비된 어떤 하나의 흐름입니다 준비된 스트리밍, 스트림 준비된 하나의 흐름이죠 그래서 순방향이 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축복은 준비된 거예요 마치 우연히 뭔가 이렇게 딱 모퉁이를 도는데 어떤 사람하고 확 부딪혀가지고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충돌이에요 그리고 재난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연입니다 그런데 축복이 충돌하듯이 재난을 당하듯이 그렇게 우연히 오는 법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없는 삶을 살아보셨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은혜 안에서 살았으면서도 은혜가 뭔지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돛지니 개찐이지 사람이 어차피 우연적인 인생인데 뒤로 넘어져도 컸깨질 수 있는 거고 인간만 사 세웅지마지 그런 생각이 은연 중에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조금 나가보니 거기에서는 좋은 일이 한 개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축복, 우연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동전으로 긁는 500원짜리 복권도 맞지 않았습니다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저를 일부러 좋은 쪽으로 생각해주는 사람 저희 어머니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말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더니 조금 피곤하다 그럼 사람들이 다 안 들은 척 할 거예요 직장에서 그렇지 않아요? 아,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아, 그럼 사람들이 다 못 들은 척 할 거예요 어디다가 자랑질이야 그리고 애써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어려운 일이 당해서 사실은 말이야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래서가 아니라고 누가 나를 이해해 줄지 모르지만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래, 분명히 당신 상황이 오해할 만하고 당신이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뭔가 나쁜 의도로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가 당신을 알고 아니,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해하려고 보니까 당신의 마음 속에는 선한 마음이 있고 이건 결코 그래서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적어도 나는 믿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단 한컨대 단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나요? 좋은 일은 준비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좋은 일은 하나의 흐름이죠 순방향이죠 그게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는 거죠 결코 일어나지 않죠 저도 그것을 경험했어요 마치 욕심쟁이 할아버지의 정원처럼 왜 우리 집만 겨울이 지배하고 봄이 오지 않는 걸까? 봄이 오지 않는 거죠 언제나 차가운 겨울과 같은 거죠 은혜 없는 삶이 계속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신앙적인 표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그렇습니다 애를 쓰고 수고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그리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진정한 좋은 일들은요 물론 졸업도 하고 취직도 하고 승진도 하고 하지만 그건 진정한 좋은 일은 아니죠 여러분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느 작은 전환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것은 어떤 선택이냐면 그러면 이 루시 어머니를 따라 가기로 한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으로 모시기로 한 그 순간에 그녀의 중심 이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중심이 즉 나 그리고 세상 그리고 아마도 존재할지 모르는 신 하나님 매 세상에서 어느 순간에 중심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 하나님이 지은 세상 하나님이 이끄는 삶으로 내가 들어가기로 작정하면서 주인이 바뀌고 중심이 바뀐 거죠 하나님 그리고 나 그리고 세상 뭐가 달라졌느냐고요 하나님의 순방향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온 흐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파더아이징 하니까 파더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상한 죄수복 같은 유니폼을 입은 파더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전부 다 약간 나사가 빠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꼭 저런 말을 그렇게 해야 될까 할까 진정일까 어쩌다가 저렇게 안 좋게 변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이 들지만 이상하게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처럼 어떤 동일함이 느껴지는 그런데 그게 하나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흐름 속으로 어떤 일들이 룻을 기다리고 있었냐면 이제 베들렘으로 오니까 역시 사람들이 맞아주지만 나오미를 맞아주지만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온 가난하고 다 빼앗겨 버린 그래서 그들은 도움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형편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도움을 예비하셨다 도움을 예비하셨다 그 도움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우심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히브리아에서는 헷세드입니다 헷세드 하나님의 헷세드가 나오미와 그리고 그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오니까 그것을 보이게 되는 거죠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들에게는 뭔가 소유가 없고 다 빼앗겨 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에 오신 것은 뭐냐면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비춰주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았으더라 남편인 엘리멜렉에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유력한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친족 즉 형제를 넘어서서 형제는 아니지만 직계 가족은 아니지만 그러나 친척이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구속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언약적인 형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다 언약적인 형제죠 코로나가 발생하고 백신 맞기 전에 코로나가 걸린 가족들을 우리 교우들이 돌봤죠 부모가 다 병원으로 실려간 경우에 아이들 둘이 또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 아이들 둘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서 돌봤죠 코로나 걸린 아이들 처음에 코로나 걸렸을 때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거의 우주복, 방사복을 입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돌봤죠 바이러스가 뭐를 뚫을지를 모르니까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아이들 집에 들어가서 아마도 마스크 하나 하고 아이들을 돌봤죠 이게 뭐예요? 언약적인 형제인 거예요 언약적인 형제 하나님은 그 불쌍하고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생계가 어렵고 먹을 것마저 끊겨버린 그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불러들이셨어요 그들 안에 주어를 바꾸셔서 나와 하나님에서 하나님과 나로 주어와 중심을 바꾸시고 그 안으로 불러들이셔서 그들에게 언약적인 형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적인 형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보면 기업을 부를 책임이 있는 사람 즉 친족 중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할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히브리어른 고엘 고엘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얘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땅을 팔아넘기는데 다시 그 땅을 회복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 가까운 친적이 그 땅을 대신 사서 돌려줄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대신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겠다고 하면 그 주인은요 흥정을 하거나 높이거나 안 팔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그 빌린 만큼만 돈을 주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분배해 준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땅의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땅은 관리하고 경작할 뿐이에요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인 거예요 그 축복을 누가 경제적인 관계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그러나 언약적인 형제가 그것을 다시 되돌려줘요 그게 꼬엘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이곳에 살면서 집을 새를 얻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사기도 하고 또 다른 문화 다른 언어 속에서 우리는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꼬엘을 마련해 주신 거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스스로 노예로 팔릴 경우에 노예가 아프리카 노예하고는 좀 다릅니다 종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채무관계를 갚지 못했거나 뭔가 죄를 지었을 적에 가서 품을 팔아주는 그 대신에 그 사람의 일시적인 소유가 되는 거죠 막 죽여도 되고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노동력을 파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종의 개념인데 그러나 이 종으로 영구히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희년이 되면 완전히 되돌려주고요 또 안식년 때도 기회가 있는데 그러나 친척 중에서 돈을 대신 지불해 주면 종으로 섬기다가도 다시 자윤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이 종이 되었던 사람을 다시 사서 되돌려주는 사람을 꼬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피해 보수자를 꼬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살해를 당했어요 그럴 때 그 친적 중에서 그 살해당한 사람을 대신해서 복수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이죠 무서운 정인데 이 피해 복수자 그 사람도 역시 꼬엘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꼬엘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세상의 종 되어서 빚진 인생을 살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살인자와 같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피로 갚지 않으시고 대신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죽여야 되는데 자신을 죽여서 주님은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꼬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은 기업 모를 사람 꼬엘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불쌍한 모합여인 루스에게 그래서 그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면요 모합여인 루스 나오미에게 이름의 원하건데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로 돼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메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말은 밭으로 가서 이제 추수를 하는데 수확을 거두는데 낙은혜와 그리고 과부는 또 고아는 주인이 거두다가 땅에 떨어진 것을 주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단 주인이 허락을 해야 됩니다 즉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저 사람이 허락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추수를 하는 사람은 다 거두면 안 됩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은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무에 그냥 달려있는 것도 가져가면 안 되고 놔두면 낙은혜와 고아와 가부들이 그것을 따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근데 나오미가 얘야 자존심도 없이 이것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따라 갈지어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의 순방향 안에 두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제 뭔가 연쇄 반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가서 봤더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처음에는 거기까지 처음에는 그냥 추수하는 사람들 따라 밭에서 떨어진 이삭만을 주었는데 그 다음 우연히 엘리멜레게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연히 우연히 그런 노래도 있었지 그런데 우연히 엘리멜레게 친족 보아스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 당연히 우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한 일이란 없습니다 좋은 일에 우연한 일이란 없습니다 멋진 모누먼트 모누멘트 모누멘트 세워져 있는데 그건 우연히 이루어지지 절대로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들리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이 들립니다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은 우연히 되지 않습니다 어떤 날 갑자기 내가 탄식을 하다 보니까 너무 멋진 음악이 됐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머리가 멋있겠는데 몸부림치며 잤더니 머리가 멋있게 됐더라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분명히 돈을 드린 것입니다 드려도 많이 드린 것입니다 그걸 꼬든 풀었든 어떻게 머리 감고 샴푸가 이상해서 이렇게 잡아다녔더니 멋지게 펴졌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적어도 150유로를 들여서 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지 않으면 좋은 일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단한 거죠 그래서 그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니 보아스가 와서 사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인만웨일이죠 성경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신다 그런 거죠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알면서부터 그의 꿈이 실현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뭔가 선순환 속에 그의 삶의 궤도가 맞춰지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길인지 아닌지 모르고 뒤엉키고 가시 찔리고 그리고 갑자기 막 굴러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면 작은 길이 나타나고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편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큰 길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모든 길은 이제 안전한 곳으로 사람 사는 곳으로 통하게 되는 거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연히 그런데 그 다음은 사절은 부사가 마침 이라는 부사로 바뀝니다 우연히 해서 마침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원에 오신 필연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광야에 길이 나기 시작하든지 사막에 샘이 조금 터지기 시작하더니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도두어지면서 거기에 시온의 대로가 세워지는 거죠 의인의 길은 그와 같습니다 아침 새벽에는 정말 빛이 있는지도 없는지 모르겠더니 점차 점차 햇볕이 떠오르면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의인의 길은 지혜로운 사람의 길은 이러하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왁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옆에 분에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축복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 일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대답하며 이르기를 여왁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말을 세상에서 소초고등학교, 연세대학교 그리고 독일에 와서 보드게임을 좋아하고 너무나 착하고 하나님 사랑하던 제가 한번 단기 성격하는데 교회 복도에서 만났죠 봉투 하나를 들고 저를 보더니 이걸 누구를 드려야 되나 그래서 왜요? 자기가 핸드폰 하나 사려고 준비해놓은 건데 이거 아프리카 가서 신학생들 장학금으로 주고 싶어요 제가 가서 얘기했죠 이게 뭔지 아냐고 어제 어느 한 집사님이 나에게 복도에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준 거라고 평강천 집사님이죠 불의의 암을 만나서 우리의 곁을 일찍 떠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 큐티하고 우리의 곁을 갔지만 조금 일찍 앞서가고 뒤에 가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한 여름밤의 순간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그를 기억하고 그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의 반듯한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러한 언약적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억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삶을 살아내고 이번에 세네갈에 가서 서부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서부리카 선교사님들은 정말 순수하죠 아프리카 중에서도 제일 열악한 지역이고요 특히 그 차드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내 가정이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좀 후원했는데 아프리카에서 움직이는 항공편이 비싸요 그런데 그렇게 비싼 줄은 몰랐어요 차드에서 세네갈은요 바로 거기서 거긴데요 직접 가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파리까지 갔다가 다시 오거나 그런데 그 비행기가 또 자주 없어요 그런데 4월에서 6월까지가 너무 더운 거예요 보통 한 50도 가까이 올라가는 그래서 4월을 지나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어디론가 탈출을 해서 그런데 세네갈에서 이번에 사실은 제가 거기 교민들 집회에 초대를 받은 건데 제가 간 김에 그동안에 서부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세미나를 영성 수련회를 우리가 보금불패 세미나라고 제가 붙인 건 아니고 제가 가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우리는 보금불패라 그랬어요 그걸 하게 된 건데 제가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초대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차드에서 내 가정이 온 거예요 너무 더울 때니까 어딘가에 탈출을 해야 된다 그 시간에는 탈출을 한 번은 해야 된다 그래서 왔는데 아이 둘하고 네 명이 온 바로 그 옆인데 온 분이 비행기값이 500만 원 1인당 160만 원 그래서 그걸 오는데 한 20시간 가까이 걸린 거예요 트랜지 타고 그렇게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만큼 되게 순수하죠 너무 순수해요 비가 한 번 오거나 그러면 차가 다니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고 또 그런데 비해서 물가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런 곳에서 25년을 헌신한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그런데 25년을 한 개같이 섬기고 그런데도 너무나 순수해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요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중에서 고등학생 이런 애들이 보였어요 또 나카르에 있는 한인교회 안에도 고등학생들이 제가 청소년 아카데미가 생각났어요 8월 1일부터 4일까지 하는데 물론 또 내년에도 있을 거고요 그랬더니 그 성교사님들 또 성도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는 태워서 보냈죠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 또 가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넓은 무대에서 또 유럽의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그늘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제가 우리 사역팀하고 은호는 제가 덜컥덜컥 저지르고 다니니까 은호는 해야 되겠지만 아마 좋아할 거라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업하는 집사님이 비행기를 제가 해서 보내줘 우리 아이들 비행기는 제가 해서 보내줘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서로에게 기업을 물을 자 꼬엘이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유력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바드와이즈 우리 형제님들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흐름 안에 들어가서 그런 유력한 사람들 그런 눈물을 닦아주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며 형제보다도 더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 그러기 위한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딸깍 이거 하나 바꾸면 됩니다 나와 하나님에서 하나님과 나로 바뀌는 것이죠 내가 어디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안전하고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삼아야만 나는 나의 중심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하베 마이네 밑에 인디아 나의 중심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마지막으로 얘기합시다 나의 중심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나의 중심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당신 말고 하나님 당신 안에 그 당신 말고요 그 당신은 위험해요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적에 아까 우연히 우연히 여기에 온 줄 알았는데 그러나 마침 보아스가 그 자리에 나타나고 그리고 그 보아스의 밭에 이르고 보아스는 이 불행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 이제 3장에 가면 알게 되지만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세네갈에서 또 예수님 만나고 변한 분들의 이야기 차를 타고 왔다 갔다 다카르가 차가 왜 이렇게 막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또 듣고서 제가 여기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제가 그걸 가지고 과장해서 덕을 볼 일이 있나요? 그럴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요 진실한 이야기와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구별할 줄 알아요 여러분도 구별할 줄 아시죠? 또 가니까 누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영사로 왔었던 송재규 집사님 유지연 집사님이 또 그곳에 가 있어요 근데 가서 제가 거기 올 줄 모르고 우리 교회 얘기를 한참 많이 했대요 근데 제가 또 간 거예요 그랬더니 벌써 가가지고 1년 딱 됐는데 남성교회 회장하고 있어요 사람이 적으니까 그냥 바로 일이 돌아와요 남성교회 회장 다음 주에는 남성교회가 식사 준비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지? 짜장밥을 하려 했더니 그날 짜장밥이 탁 나왔더라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다 뭐를 해야 되지? 그러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가서 만난 거죠 또 그런 데서 만나니까 눈물이 글썽글썽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죠 아 목사님을 여기서 이렇게 또 만나게 될 줄은 내가 세상에서 그 부인 집사님은 나는 목사님 다시 못 볼 줄 알고 인사 적당히 하고 왔는데 또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내가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만난다고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순방향 안에 있으니까 또 만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실 만에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에 이르게 된다고요 제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아프리카에도 20여 개 이상을 다녔지만 또 아시아 쪽에도 그렇고 오지로 들어갈수록 거기에는 우연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오지일수록 더 좋은 사람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항상 그래요 오지일수록 좋은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모이는 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기업을 물러주는 유력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루스는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안 그 말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3장이 나오는 것처럼 단 하나의 메시아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 생명의 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생명의 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진정한 줄기 공부를 하고 언어를 하고 가정을 이뤘다고 사람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진정한 줄기, 생명의 줄기, 하나님의 줄기가 되어서 다음 세대의 참된 DNA가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희망이 되는 그런 복된 가정 또 그런 우리의 복된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는 물을 익어가는 것이고 준비되는 것이고 건설되는 것이고 지어지는 것입니다 바더와이즈를 하면서 우리 형제들은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내 삶의 모든 아젠다들을 말씀 위에 올려놓기를 다짐했습니다 말씀 위에 어떻게 올려놓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연습했습니다 영원하신 만세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모든 것들을 올려놓고 우리는 빚을 갚아주는 이 유력한 언약의 사람들 꼬엘이 되고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업을 이루는 성경은 바로 이런 것들을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멋진 이야기죠 그런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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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